난양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본선 1회전 즉 32강전 신진서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바둑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세계대회가 다시 시작돼서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 관전기 소개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역대 전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17년에 처음 만나서 그때는 신진서 구단이 졌습니다만 그 뒤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 5, 6년 동안 신진서 구단이 그 뒤로 7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에서 한번 져서 역대 전적 7승 2패로 신진서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한번 지고 가장 최근에 졌다 이렇게 돼 있지만 최근에 진 것 한 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판팅이 구단이 신진서 구단한테는 상성이 좀 안 맞는 즉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중국의 정상급 기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승률이 좋았던 기사가 바로 판팅이 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팅이 구단이 96년생이니까 신진서 구단보다는 4살 위입니다. 자 이 바둑 어떻게 뒀을까요? 신진서 구단이 100번입니다. 100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바둑은 약간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이거 신진서 구단이 약간 좋아하는 포석인데 신진서 구단 말고도 세계적인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흙의 애용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흙으로 많이 두기 때문에 상대가 두면 어떻게 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흙은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수고 그렇게 되면 우산귤을 걸친다든가 이런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고 그냥 이렇게 두는 수도 나쁜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판팅이 구단이 가장 알기 쉽게 뒀어요. 그러면 손을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뭔가 다 취향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 취향이고요. 이 수도 입구자로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러는데 다 취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굳이 악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조금의 악수라고 한다든가 조금 제가 보면서 어? 이런 수도 있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수가 바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붙이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수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걸 붙이지 않고 이 자리인데 이게 호구되는 급수자리니까 엄청나게 악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렇게 두고 겨우고 치면 여기를 쳐놓고서 이제 하변을 둔다든가 이게 가장 많이 두고 아니면 귀를 두는 수도 있고 있고 백이 손을 빼고 이제 하변을 두면 여기를 젖히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를 백이 막으면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두는 수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백이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흙이 넣으니까 야 이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냥 신지선에 귀를 막는 거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붙였으면 백이 귀를 막는 수를 두지 않겠죠. 여기서도 흙은 이렇게까지 가는 게 정수라고 했는데 판팅의 구단은 초반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신지선 구단이 워낙 인공지능 공부양이 많으니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두텁게 두텁고 튼튼하게 두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요수는 한 칸 더 가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여길 가야 실전처럼 이런데 손을 뺐 때 이 자리가 아주 급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전처럼 이렇게 두고 귀를 뒀는데 만약 여기를 두고 이렇게 가는 거는 나중에 조금 이 간격이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판팅의 구단은 여기까지 간 것도 아니고 여기다 뒀는데도 귀를 보강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 해 놓고 이렇게 뛰었는데 뭐 이게 다 둘 수 있는 수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 온 거 뭐 보통은 어쨌든 뭐 거긴 둘 순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늘어서 받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를 손을 빼고 이렇게 막아갖고 이렇게 단수한 점 한 방 맞으니까 초반에 100이 약간 좀 좋게 기분 좋게 풀렸던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판팅 구단이 인공지능의 수로 안 뒀잖아요. 그러니까 신진성 구단도 상대가 계속 인공지능 수로 안 두다 보니까 이렇게 인공지능 수로 안 둔 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으로 외운 게 나오질 않은 거죠. 이거는 두텁게 둔 수긴 한데 이 단수친 수가 더 두터워 갖고 이제부터 다시 한 판에 바둑이 됐습니다. 다만 더미 7집 반인 중국 룰에서 아직은 100이 조금 괜찮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습관적으로 실전의 신진성 구단에 둔 것처럼 이런 요술을 교환을 하거든요. 이게 상비와 흑진이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교환은 약간 손해래요. 그냥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두는 좋은 수 있죠. 어깨지품. 이 자리가 가장 무단하지 않나. 이게 인공지능 의견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다 악수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다 둘 수 있는 수다. 다만 요수도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계속 신진성 구단에 실리 취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 둘 수 있는 수고 다만 여기에서 이거 끊었을 때 요수는 요쪽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하고 또 여기서도 이걸 뒀을 때 음 여기까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악수예요. 요 두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거를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지금 물어보면 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치는 거예요. 이거 손을 뺐다가 백이 이제 여기를 손을 빼고 예를 들어 큰 자리 이런 데를 두면 이거 따내는 순간에 젖히는 수 여기 끼우는 수 이쪽이 젖혀서 펴야자는 수 여러 가지가 남기 때문에 백은 이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요게 수순이고 나중에 귀에 들어갔을 때 젖히는 뒷맛 요런 걸 노리면서 둬야 되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걸 그냥 두고 이걸 따 낸 다음에는 요걸 칠 때 이렇게 늘게 했죠. 귀의 뒷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수순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전에서는 너무 미묘한 차이라서 사람들은 좀 떠올리기 그렇게 쉽지 않은 보고나면 쉬운데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삼삼에 들어간 수가 약간 실체하게 돼갖고 신진성단이 이렇게 받아주고 요거 단수 치는 게 이거 의미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단수 칠 때 이어두고만이고 이거 칠 때 이렇게 이어두고만이고 다 이어도 그만인 게 그렇게 됐습니다. 상변을 지키고 돌 때 요건 이제 선수니까 우변을 쳐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깊숙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수에요. 그리고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왔는데 흙도 어딘가에서는 그냥 씌워서 공격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흙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아니면 따던가 뭐든가 하겠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 석점을 공격해서 100이 여기 뛰어들어 올 찬스를 없게 하는 게 맞았다. 33에 실리가 급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맞았다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신진성단이 조금 여기 쳐들어가고 요자리에 급소도 챙겨서 중화로 나와서 우변에 우상귀에 이렇게 붙여갖고 수를 내면서 신진성단이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요 단수 치고 이거 나오고 요 단수를 쳤을 때 이건 좀 심했어요. 요 수의 의미는 받아달라는 건 아닐 거거든요. 죽잖아요. 이렇게 받아줄 리가 없는데 이 단수를 쳤다는 게 약간 의문수입니다. 신진성단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친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넘는다든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서 이렇게 찔러 두면 이거는 이렇게 아래로 받으니까 지금 이쪽은 어디를 둬도 이 흑돌이 이 석점을 잡기 쉽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뒀을 때 신진성단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걸 싸우다가 백이 이렇게 두면 이걸 둬서 빠지면 이 돌이 다 잡혀있거든요. 이게 싫었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를 단수 치니까 신진성단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걸 나올 때 흙이 이렇게 이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잡으러 오는 건 안 되죠. 이렇게 쓰기 축이 되죠. 이렇게 이 사이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축이 될걸요. 이렇게 놓고 단수 치고 나오고 단수 치고 나오고 단수 치고 나오고 딱 축이 됩니다. 이렇게 축이 되면은 백이 망하니까 여기를 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는 거는 축이고 그러면은 여기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잡아놓고 두면 이걸 둬서 이것까지 하고 이걸 따내고 살았다 쳐도 여기를 붙이면 이 돌이 안 잡힙니다. 이거 두는 건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를 두는 건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도 잘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흙이 다시 5대5로 만들 수 있었어요. 신진서구단이 여기 단수 치는게 실수라서 근데 판팅이고단이 이렇게 단수 쳐주는 바람에 여기를 흙이 신진서구단이 다시 또 기회가 왔거든요. 이렇게 다시 따내면 이렇게 넣어도 이거 둘 때 여기를 치고 이렇게 두면 이게 나가도 잎고 넘는 건 안 되겠죠. 이렇게 꼬부리는 게 다 잡히니까 여기서 이거를 잡고 이쪽을 움직인다든가 끊고 싸운다든가 하면 백이 다시 좋아요. 여기를 이렇게 두터워졌기 때문에 상변하는 흙집이 닦해졌잖아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흙이 여기를 이으니까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을 이렇게 살렸는데 백이 흙이 옥을 막으니까 이 석점을 잡으면서 흙이 좀 풀렸어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흙이 풀려갖고 지금은 바둑이 거의 5대5 비싸게 됐는데 여기서 따내고 치중급수소를 두고요. 근데 흙도 5대5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흙도 이거 살리지 않은 게 아까 이제 살리고 뒀으면 더 좋았는데 여기를 뒤로 쳐갖고 살리지 않았잖아요. 5대5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백이 조금 좋은 거 여기 우변 쳐들어간 것도 조금 성급한 면도 없지 않고요. 조금 더 잘 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를 백이 빠지면서 이 아래쪽 흙도 약간 얇아졌거든요. 근데 이 수 여기 빈삼각으로 빠진 수가 이게 대실착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도노쿠성 이쪽 어디를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쪽이 선수가 되면 이 우변의 흙을 좀 더 신랄하게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오늘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도 선수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쪽을 두지 않고 그냥 두는 바람에 흙이 이 입구자로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돼갖고 이때는 진짜 바둑이 5대5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신지성우덩이 또 실수를 해요. 여기서 이수가 실수고요.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걸 둘 때 이렇게 따내는 건 이렇게 패고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패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쳐도 패가 되는데 이 패는 배그로서는 조금 불만입니다. 그 패가 실으면 흙은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이걸 받을 때 이렇게 넣으면 이 귀는 흙이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1, 3이 놓이면 여기를 이렇게 나와서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잡혔죠.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흙이 여기서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있긴 있는데 이거 찔러 넣고 여기는 이제 가일수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걸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가일수를 해 놓고 보면 이 흙이 이 짐 모양이 없잖아요. 여기 다 빠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도 어 조금이라도 좋은 겁니다. 이쪽 귀는 일단 먼저 잡히고 시작하지만 이거를 심지어 보다는 이렇게 뭉툭하게 도주는 바람에 흙이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다만 여기서 또 이거 사는 모양을 취하고 여기로 왔어요. 원래 그냥 귀를 받아 두는게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수를 둬서 응수타진을 한거에요. 이거 전체를 공격을 해 보겠다. 이걸 받아주면 뭐 어떻게 해서 이런거를 좀 방지하는 것도 있고 이런거 나중에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튼튼해지면 여기에 급속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양을 해 놓으려고 그런건데 신지서보다는 이렇게 되는게 도망나오다가 여기 벽이 쌓이면 이 아래쪽 백세력이 지배 안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싫어서 과감하게 바꿔치기로 가자. 그리고 여길 둔 겁니다. 그랬더니 흙이 여기 두고 사실은 이 백이 아직도 두면 좀 살 수 있는 모양이 있긴 한데 워낙 주변 흑세력이 강하니까 그냥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서로 큰집 큰집을 싸움이 되는건데 문제는 이 백도 그냥 죽은건 아니고 조금의 숨통이 뒷맛이 있습니다만 이 흙도 그냥 죽은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치받아서 이제 잡으러 갔을 때 흙이 여기 그냥 젖힌 수가 실수고요. 젖히기 전에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걸 하나 밀어넣고 이걸 두면 이렇게 두면 이거를 둬서 이쪽을 둘때 여길 두면 이걸 둬놔도 치중하면 이게 폐가 아닙니다. 이렇게 잡혀요. 여기를 잡아놓고 중앙으로 살아가는 거 여기 빠지는 거 이런걸 갖다가 좀 뒷맛을 좀 남겨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운변을 여기를 민다든가 뭐 하여간 좀 다른 뒷맛을 노려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보를 해준다면 이렇게 뭐 이런걸 갖다가 남겨놓고 이걸 물어보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거 아무것도 안하고 여기를 그냥 두니까 100이 사실 여기서 이거 받아주고 일단은 받아주고요. 뒤늦게 여기를 뒀는데 이거 여기에 뒀잖아요. 여기에서 어 실전은 여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게 마지막 최후의 패착입니다. 아직은 신진성 구단이 여기를 움직일 수도 또 실수에요. 이거 움직이지 말고 이쪽을 좀 이거 움직이기 아까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이거를 쳐 놓고 이거를 응수를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흙이 다 받아줘서 이것까지 다 받아주면요. 두는 순간에 이 교환이 되는 순간에 이쪽 어디를 두면 이 아래에 있는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으로 앞으로 살아있는게 되는데 이 흙돌은 이 흙돌은 원래 여기를 붙여서 수를 내자고 하는게 있는 거거든요. 이걸 붙일 때 백이 지금 이거 절대 선수가 되면 이게 뒷맛이 없어져서 그냥 잡혀요. 그런데 그런게 없이 지금 여기를 뒀잖아요. 흙은 인공지능은 이거를 하나 물어보고 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든가 한 다음에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쳐주면 이거 받아서 살아버리고 이렇게 쳐주면 살아버리면 살아서 뒷맛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거를 어디를 받아주면 여기를 둬서 이게 그냥 못 잡아요. 백이 이 흙을 그냥 못 잡습니다. 이거는 폐 같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붙여도 이런거 하나 해놓고 이쪽 어디를 둔다든지 여기를 둔다든지 여기를 둔다든지 해서 이쪽이 뒷맛 같은걸 좀 노릴 수 있으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 4로 100도 함부로 잘 못 치는게 여기 확실히 살면 이 100대마도 사실 살짝 걸리죠. 이거 이런거 이런게 살짝 걸리는게 있어요. 아직 200대마도 좀 사활이 걸리는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4를 못 치고 둬야 되는 이런 복잡한게 있는 그런거거든요. 4를 못 치고 만약에 그냥 두면 말그대로 이건 진짜 폐죠. 여기 끊어지는게 남으니까 함부로 잡으러 못 가고 이렇게 둬서 여기는 여기 끼우면 이렇게 둬놓고 흙이 여기를 끼우는건 이렇게 해서 맛보기로 200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음 폐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사는 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붙이는 맛을 흙이 노려갔으면 아직 바둑은 몰랐다. 사람 바둑이니까 이건 아직 몰랐다. 라는 건데 이 판틴 구단이 여기를 쳐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게 선치중후행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100대마를 먼저 공격하는 거로 이 100이 어떻게 움직여서 달아나느냐 안에서 사는 거를 보고 이쪽을 결행하겠다 라고 둔 건데 여기서 신진석 구단의 판단이 기가 막힙니다. 이 타이밍에 이걸 쳐서 이걸 지금 두는 거예요. 사실은 판틴이 구단이 지금이라도 빨리 요거를 물어봐야 돼요. 이 우변은 요거를 오면은 그때 여기를 폐를 하면 되는 겁니다. 폐를 하고 이쪽 살리는 게 더 커요. 이쪽에 여러 가지 뒷맛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집었는데 이걸 받아주고 이 단수에 이것까지 받아주게 되면 요 두 방이 놓이는 순간에 흙은 이거를 절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씌웠는데 흙이 이거를 하면 이렇게 치는 순간에 이 100이 이 흑대마가 못 살아요. 그리고 요거를 하고 이거를 붙이는 순간에 요 백대마는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단 당해도 이거 치중해 놓고 들여다봐 놓고 저쪽도 아래로 빠져 선수가 있어서 요 백대마의 사활이 해결이 됐다라는 게 요 선수완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흑대마가 요 붙이고 혹을 쳐서 페내는 뒷맛이 있는데 그 뒷맛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실전은 이제 여기를 둬서 이걸 잡았는데 중앙을 막으면서 이걸 잡고 이 돌과 이 돌의 바꿔치기가 되어서는 신지서부단이 확실하게 앞섰습니다. 이게 대세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형세판단이 중요한 건데 이거와 이거의 바꿔치기로 100이 이긴다. 라고 신지서부단이 판단한 게 대단한 거죠. 왜냐면 여기가 공배가 많아서 이 집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 이쪽도 공배가 많거든요. 그게 계산이 됐다라는 게 정말 신지서부단의 놀라운 형세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판팅이 구단도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크게 실수한 게 없어요. 신지서부단도 어렵게 두지 않고 이긴 유리해진 다음부터는 쉽게 쉽게 판을 정리해 나왔고요. 볼륨 보면 신지서부단이 유리하니까 약간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원래 더 이겼던 바둑인데 항상 유리한 사람은 부자는 이제 몸조심을 하잖아요. 약간 양보를 하면서 차이가 줄어들어서 원래는 한 5집 반 정도까지 유리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평범한 끝내기로 쭉 진행을 해서 계속 뒀어요. 바로 던지진 않고요. 판팅이 구단도 어느 정도 뒀는데 패스암도 판팅이 구단이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하고 잊고 나서 이렇게 한 집을 내고 보니까 너무 다 뒀는데 봤더니 지금 한 3집 반 정도 신지서부단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판팅이 구단이 이 도를 거뒀습니다. 자 이런 큰 형태와 이런 큰 바꿔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지서부단이다. 신지서부단이 이렇게 강합니다. 신지서부단 이번에 처음 생긴 싱가포르과 중국 같이 주최한 이 난양배에서 또 하나의 세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